2021년 12월 26일 스타토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호 8호 미 여러분들 자 가겠습니다 자..두가자 자..두가자 재파너면 좀 더 접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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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사람 잊지 않겠지? 깜짝이야.. 일단 달력이 2015년대에 뭉쳐있습니다 이런 데서 조용하게 혹시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흔적들이 있잖아 지금 공기가 있고 그렇진 않아.. 혹시 모르니까.. 조금 신중해서 할게 그냥 있는 것 같아 안에 거미줄이 있어 그냥 있었던 신발 같아 오래됐어 오래됐어 그냥 있는 신발 안은 Peggy 랩 풋 прoras 조용해서 맥주 는 맥주 치아가 있다, 치아 치아는 뭐지..? 뭔 소리야..? 누구 있어요? 혹시 누구 있습니까..? 저기요.. 저기요.. 와.. 바람소리 미쳤다.. 저기요.. 누구세요? 거기 누구 있습니까? 야.. 혹시 누구 있어요? 저기.. 저기요 나 진짜 너무 무섭다 지금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지금 얘들아 사람 있을 것 같아 진짜 느낌에 나 여기 차 딸데 가져가면 계세요 저기요 미치겠다 진짜 저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 진짜 너무 쫓긴다..잠깐만.. 저기요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보고 나갈게요 어디 계세요? 잠깐만 실례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될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될까요?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면 안될까요? 저기요, 혹시 안에 계십니까? 혹시 안에 계세요? 저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저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사람.. 안에서 돌아다니냐? 잠깐만 안에서 돌아다니냐? 잠깐만 안에서 돌아다니냐? 안에서? 이건 영상 보다니.. 나 안에서 돌아다니냐? 잠시만요 1, 2, 3 어? 어느새야..? 뭐야..? 나와보세요 잠깐만요 우리 얘기로 합시다 여러분들 들어왔어요! 시작 준비! 여러분, 시작 준비! 잠깐만요! 거기! 거기 누구예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멘 아멘 잠깐만요 또치즈니스 분명히 기운이 있었는데..? 분명히 기운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어르신! 어르신! 잠깐만..잠깐만요.. 어르신..잠깐만요.. 안으로 들어가봅시다.. 아..잠깐만.. 여러분들과 함께.. 방금 전에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바로 미쳤거든요.. 분명히 빛반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저는 여러분들 말하는 거.. 제가 뭐 봤어요 진짜.. 할머니인가..? 할머니인가..? 뭐..본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뭐..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아..아..아..아..아.. 아..아..아..아.... 저기요! 여러분들 제가 말할게요 그냥 키가 상당히 크시고 진짜 걸귀처럼 말랐습니다 이 코리처럼 말랐어요 이 코리보다 다 말랐어요 이 코리처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